acceptance 서른은 안 졌어요. 저는 분명히 안 졌습니다. 여보세요? 엉덩이가 완전 밀착했습니다 완전 일어나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걸로 저희가 데려가서.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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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정말요. 잘 sein. administrator. 제가 간지러워요. 제 간격. 으아아아. 큰일까. 내가 날까. 괜찮아. 에 hex. 그거 막 좀 뭐. 저 다리가 귀여워서. 아. Mental scene. 이건 내가 이렇게 들어준다.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요. 누가 이겼을까? 종국이 형 무조건 할 수 있을 텐데. 나 표정 보니까 종국이 형인데. 그래야 종국이 또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. 도저히 지탱하지 않고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. 제가 여기 양쪽에 다 느끼고 있는데. 지금 결정이 안 났어요. 카메라 판독을 하기로. 아 진짜? 카메라 판독 결과. 런닝맨 사상 최우입니다. 빨간 팀, 초록 팀. 축하드립니다. 오해 준다?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. 왜 엉덩이 중이야? 엉덩이 중이야? 엉덩이 중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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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ut up. 출발 spel. 우리 ets을 선택한다 이거 보러 박수. 이 한bra första nào.